2021년 2월 27일 여행 5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어? 잠시만요 나 아까 쯤에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답 쌓았을때.. 이쪽인데? 왜? 왜? 어디서 얘기하는거야? 출입구가 여기..? 아..깜짝이야.. 아까 이 소린가..? 수신이 안에서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합니다 누구세요? 누구..? 누구..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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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계십니까? 하지마세요 저기요 안녕하십니까? 수신이 괜찮은데 왜 방풍이 되는거야? 여러분들 진짜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수신이 안 좋은데는 알거든요 여기가 안테나 표시 있잖아요 수신 표시가.. 휴대폰마다 총 4칸 정도가 표시가 되는데 2칸 밑으로는 1칸, 2칸에서 방풍이 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3칸, 4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 2칸 TH captured 여러분 이제 2칸 Escape 있었네요 잠깐만 3칸을 가볼게요 잠깐, 3칸 한번 가볼게요 아..뭐야 이거 뭐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제 퍼포먼스입니다 뭐야 깜짝이야!! 저기요!! 잠깐만.. 잠깐만..잠깐만요!! 왜? 아휴.. 아휴.. 나오세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네? 이제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어디냐고요? 걸려! 뒤에서 건드렸다니깐 나를 만졌다니깐 여러분들..이런 느낌이 제가.. 제가.. 한 가지 설명드렸는데 이런 느낌이 뭐 느끼냐면 이젠에 제가 호스피스를 갔을 때 호스피스를 두 번째로 갔을 때 앞에서 검은 형체가 다가오니까 제가 오히려 피하는게 아니라 돌진해버렸죠? 그래갖고 뭐가 빡 부딪쳤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발이 부러질 것 같아 소리가.. 잠깐만.. 소리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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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핏 multi sis.. ruh!! swim nue! grévals..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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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팍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수신 바람이 불어 눈이 와 태풍이 불었어 뭐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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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 으악!! 감사합니다.